한글자막 by 한효정 함축시켜서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세상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그 내 분깃을 지금 주세요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게 돼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즉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미 자식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어 분배되어 되게 있지만 부모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것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어 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어 그래서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세상입니다 그 결과 주어진 생명 같은 이 시간이 허비되어지고 삶이 곤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이 탕자가 멀리 가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탕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돌아올 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나왔던 영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존 큐라고 하는 영화 생겨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존 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인젤 워싱턴입니다 유명한 흑인 배우 있죠 그에게는 10살 먹은 아들 마이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심각한 심부전증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존 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또 보험에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건 돈이 없으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가는 거예요 저 한 큐는 호소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평생 노예처럼 돈을 벌어서라도 수술비를 갚을 테니 제발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라도 좀 올려달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 한 큐는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심장 전문 의사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렸습니다 그 심장 전문 의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죽을 테니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이식해 달라 저 한 큐의 진심이 알려지게 되자 주위 사람들이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증으로 저 한 큐는 아들 병상 옆에 눕게 됩니다 아들 병상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내가 죽는 순간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넣어 달라 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불발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 순간 고속도로에서 한 여자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지고 그 여자분의 장기 기증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흐르는 내용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까지 내어 놓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생명과 같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목적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이 십자가 위에서 치러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용서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건 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노래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노래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노예 무역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서는 또한 파는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존 뉴턴인데 그 당시에는 흑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노예들을 팔아넘기견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붙잡혀가는 흑인들이 간념이나 탈수증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옮기다가 물건이 상한 것으로만 여길 뿐이지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팔아넘기면서 이 노예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 1748년 그가 22세가 되는 데에 이제는 배의 선장의 역할을 하면서 노예 무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 속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는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존 뉴턴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철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적적으로 폭풍으로 벗어나게 되고 무사히 귀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존 뉴턴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이 찬양을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인생을 그 인격을 동물같이 취급하면서 팔아넘기던 나 같은 죄인의 기도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짓게 돼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도 놀라워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고백하는 귀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 씻은 받고 구원해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quantity 시간의 관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산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한 그 quality, 질적인 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라이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라이프에, 갓스 라이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둠과 죄가 관여하는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빛과 구원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라이프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하모금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즉,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집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 세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선한 길로 날마다 은혜의 길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네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리의 확신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둠의 권세가 강해 보이고 죄의 유혹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능력과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들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올 때의 사랑으로 맞아주시며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지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 RJs 여러분 님도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